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일시적인 특허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습니다. 이제 세계무역기구 WTO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특허 중지 논의가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캐서린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즉 지재권 보호를 강력히 지지하지만 코로나19을 종식하기 위해 백신 특허에 대한 특허 효력 중지를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타이 무역대표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최대한 빨리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을 위한 백신 공급이 확보됨에 따라 되도록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해 백신 제조와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 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타이 무역대표의 언급은 이제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백신 생산 확대보다는 특허 일시정지를 지원해 선진국과 빈국 간의 백신 접종 격차를 해결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 진보 진염과 지식인층은 전세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들을 다른 나라와 공유해야 된다고 압박해 온 바 있는데요. 이제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안으로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도 백신 지재권 면제가 본격 논의될 예정입니다. 연령대표 1에서 신청어 150